본 동영상은 고압급수과열기 운전 원리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입니다. 유입된 추기 증기는 스커트 상단부에 있는 인렛노즈를 통하여 D 슈퍼히팅 존으로 유입됩니다. D 슈퍼히팅 존의 가운데 입구로 유입된 증기는 바페를 따라 양방향에 있는 출구까지 튜브와 열교환을 이루면서 이동하며 컨덴싱 존으로 배출됩니다. 컨덴싱 존으로 유입된 추기 증기는 튜브 사이로 이동하며 2차 열교환이 된 후 응축되어 컨덴싱 존 바닥의 응축수로 모이게 됩니다. 추기 증기 중 응축이 되지 않은 증기는 번들 중간에 있는 에어덕트로 모이게 되며 에어덕트를 따라 벤티 노즐에서 컨덴서와 연결된 배관으로 배출됩니다. 열교환을 통해 응축된 응축수와 드레인 인렛노즐로 유입된 응축수는 컨덴싱 존 바닥에서 드레인 쿨링 존 입구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응축수는 드레인 쿨링 존의 입구에서 사이펀 원리에 의해 드레인 쿨링 존으로 유입됩니다. 유입된 응축수는 드레인 쿨링 존 안에서 바페를 따라 이동하며 이동 과정 중 튜브와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드레인 노즐을 통하여 배출됩니다. 인렛노즐로 유입되는 피드워터는 채널을 거쳐 튜브로 유입됩니다. 튜브를 따라 이동하는 피드워터는 드레인 쿨링 존, 컨덴싱 존, 디슈퍼히팅 존을 지나면서 응축수 및 증기와 열교환이 이루어집니다.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파티션으로 나누어진 반대편 채널로 유입되어 아웃렛 노즐로 배출됩니다. 아웃렛 노즐